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강무원입니다. 이번 3강에서는 새로운 시공간에서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고유시간, 고유길이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공간에서의 상대성 원리와 운동역학이 어떻게 수정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강연의 핵심 내용을 잠깐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대론적 시공간은 사건으로 이루어진 4차원 연속체라는 부분에서는 절대 시공간과 동일하지만 거리구조가 달랐죠. 즉, 인접한 두 사건의 거리는 수식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공간간격과 시간간격의 이러한 조합으로 거리구조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간간격은 유클리디언 거리구조와 같지만 여기에 시간간격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전체 4차원적인 거리가 구성이 된다는 것이죠. 공간간격뿐만이 아니라 시간간격 기어가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로 복합이 된 형태의 시공간을 로렌츠 공간이라고 합니다. 광속불변, 시간지연, 길이 수축, 로렌츠 변환, 동시성의 상대성 등 모든 특수상대론적 성질들이 이러한 거리구조에 기반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동시성의 상대성을 지난 강연에서 사고실험으로 살펴봤는데 이러한 거리구조로부터는 바로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관측자에게 거리 델타X만큼 떨어진 곳에서 동시에 발생한 두 사건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4차원적 거리 델타X제곱은 동시에 발생한 두 사건의 경우 델타T가 0일 것이기 때문에 4차원적인 거리인 델타X제곱은 바로 델타X제곱이 될 것입니다. 한편 동일한 이 두 사건에 대해 다른 관측자에서는 관측자가 측정한 시간간격 델타T'과 공간간격 델타X'은 오른쪽 맨 마지막 식과 같이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델타T가 0이라 그래서 즉 한 관측자에게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서 델타T'이 굳이 0이 될 필요 없이 델타T' 델타X'이 여러 조합이 가능할 것입니다. 첫 번째 델타T'도 0이 되는 경우는 다른 관측자에게도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 될 텐데 이 경우는 정지해 있는 관측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델타T'1', 델타X'1', 델타T'2', 델타X'2'과 같은 이런 관측자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다른 관성계가 되겠죠. 이와 같이 한 관측자에게서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다른 시각에 발생한 사건이 되는 관측자가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물체의 실체를 인식할 때 우리는 동시사건의 모임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살펴봤죠. 그런데 특수상대로인적 시공간에서는 동시성이 관측자에 따라 다릅니다. 즉 관측자에 따라 보는 실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차고 패러덕스에서 자동차라는 이런 실체를 살펴볼 때 4차원적인 실체는 그림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이 자동차를 차고에 서 있는 갈색 관측자가 볼 때는 그림과 같이 수평선으로 이렇게 자동차를 인지하게 되겠죠. 반면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대각선으로 자동차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T0 프라임이라는 운전자의 시각에 운전자가 보는 자동차를 차고에 서 있는 관측자 즉 T0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과거의 자동차의 뒷부분, 오늘의 자동차 내의 중간 부분 그리고 내일에 발생할 자동차의 앞부분을 모아놓고 운전자는 현재의 자동차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차고에 서 있는 사람이 본 자동차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앞부분은 과거의 자동차, 중간 부분은 오늘의 자동차 그리고 뒷부분은 내일 발생할 자동차를 모아놓고 차고에 서 있는 사람은 현재의 자동차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특수상대론적 시공안에서는 관측자에 따라 자동차의 실체를 다르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고 패러독스의 역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일 것입니다. 즉 자동차가 차고 안에 모두 들어간 경우가 있다라는 주장과 자동차가 차고 안에 다 들어간 때는 없다는 이 주장이 둘 다 참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설이 기반하고 있는 근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차고와 자동차의 실체라는 것은 관측자하고 무관하게 동일할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이 성립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차고에 있는 관측자가 보는 자동차가 다르고 운전자가 보는 자동차가 다르면 동일한 것이 아니라면 역설이 필요가 없겠죠. 즉 차고 패러독스는 절대 시공간에 잘못된 유산 때문에 발생하는 역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수상대로 온적 시공간에서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절대 시공간에서의 인과관계가 어떤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P사건은 Q1이라는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Q1이라는 사건은 P사건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절대 시공간에서는 이런 물리적인 정보 전달의 속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의 어느 값도 다 가능하죠.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Q1 옆에 있는 사건은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거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즉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이죠. 그 오른쪽에 있는 사건에 정보 전달을 하려면 더 빠른 속도로 가야 되고요. 그런데 속도의 값에 아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그림에 있는 네 사건 모두의 P에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건들이 모두 P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T0라는 저중앙선 상단의 모든 사건들은 P사건의 미래 사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Q0라는 사건을 보면 P사건과 동시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즉 걸릴 시간이 0이고 거리는 일정한 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P사건에서 Q0사건의 정보 전달의 속도가 무한대가 됩니다. 즉 물리적으로는 P에서 Q0의 정보 전달이 불가능한 것이죠. 저런 사건을 현재 사건이라고 합니다. 즉 P사건과 동시에 일어난 사건. 다 모아놓으면 T0선상에 있는 모든 사건이 현재 사건이 됩니다. 여기서 Q2사건 같은 경우는 P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P사건의 과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T0선의 하단에 있는 사건들은 모두 P의 과거 사건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림과 같이 P사건의 동시사건들은 현재 사건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건들은 미래사건. 이 T0선상의 밑에 있는 사건들은 모두 과거 사건이 되겠습니다. 절대 시공간에서는요. 또 한 가지 P사건과 Q0사건이 미래사건을 공유합니다. 즉 미래가 같은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렇게 다른 관측자가 있다 그러면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오른쪽으로 가속되었다가 다시 멈추고 왼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의미의 다른 관측자가 있다 하면 다른 관측자도 과거, 현재, 미래를 공유하게 됩니다. 즉 절대 시공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관측자에 무관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특수상대론적 시공간에서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P사건이 있고 Q1과 Q3라는 두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죠. Q1과 Q3 중에 어느 것이 P의 미래사건이 될까요? P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미래사건이 되겠죠. 이럴 경우 빛의 경로를 먼저 살펴보면 P사건에서 밝은 선으로 오른쪽과 왼쪽 빛의 경로가 주어져 있습니다. 즉 저 경로를 따라가면 속도가 빛의 속도가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더 얘기를 하겠지만 특수상대론적 시공간에서 물체의 속도는 빛보다 빠르지 못합니다. 즉 물체의 속도를 V라고 하면 왼쪽으로 움직일 때는 마이너스 C에서 플러스 C 사이에 물체의 속도가 제한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물리적 정보 전달은 빛의 경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빛의 경로를 알면 물체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림에서 Q1은 광불 안에 존재하게 되는데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작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Q3는 빛의 경우 광불 밖에 존재합니다. 저럴 경우 속도가 빛의 속도로 넘어가게 될 것이죠. 따라서 Q1은 P 사건에 미래가 될 수 있지만 Q3는 P 사건에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Q2 사건과 Q4 사건이 있는데 Q2 사건은 P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따라서 P 사건에 과거가 됩니다. 반면에 Q4 사건은 P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Q4 사건에서 빛에 가는 경로를 보면 P 사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광불을 벗어나야 되죠. 즉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가 돼야지 Q4에서 P 사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상례론적 시공간에서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Q4 사건은 P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없고 따라서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 Q0 사건은 P 사건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PQ0와 P 사건에 있는 T0 선상의 모든 사건들이 P 사건에 현재 사건이 됩니다. Q0 사건의 미래를 보면 역시 Q0를 통과하는 빛의 경로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 절대 시공간과 달리 Q5라는 사건은 P 사건에 미래가 되지만 Q0 사건의 미래가 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P 사건과 Q0라는 사건이 동시 사건이라 하더라도 특수상례론적 시공간에서는 미래 사건의 모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또 다른 관측자 O'를 생각을 해보죠. 지금까지는 저 O라는 관측자의 입장에서 봤는데 이와 같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O'이라는 관측자의 입장에서 보면 미래 사건과 과거 사건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빛의 경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현재 사건은 O라는 관측자의 입장에서 P의 현재 사건은 동시에 발생한 사건은 Q0이지만 O'이라는 관측자의 입장에서는 P와 동시 사건은 Q0가 아니라 Q3였죠. 관측자에 따라서 P 사건의 현재 사건들은 다르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뉴튼적 절대 시공간이든 특수상례론적 시공간이든 여기 시공간 다이그러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간의 적층으로 볼 수가 있지만 인과 구조는 뉴튼적 시공간은 속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 P의 과거는 이전의 모든 사건들이 과거가 되고 미래는 이 현재 사건 이후의 모든 사건들이 미래가 되고 또한 관측자에 무관합니다. 반면 특수상례론적 시공간에서는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의해 제한이 되기 때문에 P 사건의 미래는 앞으로 나가는 광불 안에 모든 사건들이 미래가 되고 과거는 뒤에 있는 저 광불 안에 있는 사건들이 모두 과거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라는 사건들은 관측자가 저렇게 초록색처럼 달라지면 현재라는 사건도 달라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불하고 인과관계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두 사건의 간격을 우리가 세 가지로 부릅니다. P 사건과 Q1, Q2, Q3라는 사건을 표시를 했는데 4차원적 거리 제곱, 델타 S 제곱을 보면 결국 델타 T와 델타 X의 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델타 T를 앞으로 빼내면 이 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결국 델타 S의 제곱은 4차원적 거리의 제곱은 P 사건에서 시작해서 Q 사건으로 갈 때의 빛의 속도 C분의 V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Q2 사건같이 빛의 경로로 간다고 하면 속도 V가 C가 되겠죠. 그러면 C분의 V 제곱이 1이 되기 때문에 델타 S 제곱이 0이 됩니다. 이와 같이 빛의 경로로 가는 사건들은 4차원적 거리 제곱, DS 제곱이 0이 되고 이러한 경우 이 두 사건을 광, 간격을 가진 두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역으로 DS 제곱이 0이 되는 경로를 찾아내면 광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P 사건과 Q1 사건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빛의 속도가 작게 되고 이 경우 델타 S 제곱은 음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사건을 시간적 간격을 갖는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Q3와 같이 DS 제곱이 0보다 크게 되는 즉,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크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공간적 간격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빛의 속도보다 크게 돼서 우리가 타케온이라고 부르지만 아직까지도 실험에서 관측된 적이 없습니다. 즉, 불가능한 그런 속도죠. 이제 고유 시간과 고유 길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P 사건에서 시작해서 Q 사건에 이르는 경로를 보여줍니다. 즉, 어떤 물체의 세계선이죠. 이때 각 경로를 따라서 가는 이 물체의 속도를 좀 살펴보면 그림과 같이 각 지점에서 빛의 경로인 광불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P 사건에서 2원 사건 사이의 경로에 보면 이 물체의 속도가 항상 빛의 속도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어느 순간이건 시간적 간격으로 경로가 진행된 것이죠.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시간적 경로라고 부릅니다. P에서 2원 사건까지의 경로, 그다음에 E2에서 E3까지의 경로, 그다음에 E4에서 Q까지의 경로가 모두 광구란에 다 들어가는 경로를 택하고 있죠. 이러한 경로를 시간적 경로라고 부르고 고유 시간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2원 사건에서 2,2 사건 간의 경로를 감안해 보시면 빛의 경로와 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저 경로는 항상 빛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경로를 우리는 광경로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DSG급은 항상 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3에서 E4까지에 이르는 경로를 보시면 빛의 경로를 벗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광불 바깥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데 이 경우 DSG급이 항상 양수가 됨을 볼 수 있고 이러한 경로를 우리는 공간적 경로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로에 대해서 우리는 고유 길이에 대해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고유 시간과 고유 길이의 정의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정제에 있는 빨간색 관측자 O가 있고 우주선에 타고 있는 초록색 관측자 O'이 있습니다. 이 두 관측자의 상대 속도는 임의로 변할 수 있습니다. 굳이 등속이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저 우주선 안에 있는 막대의 고유 길이는 우리가 막대와 함께 움직이는 관측자가 잰 길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O'이라는 관측자 자신이 자기 손목에 있는 시계로 잰 시간을 우리는 고유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O라는 관측자의 고유 시간은 역시 O라는 관측자가 자기 손목에 있는 시계로 잰 시간을 고유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즉 고유 시간은 관측자 자신이 측정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고유 시간은 임의의 운동을 하더라도 이 우주선을 타고 있는 저 관측자의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유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좀 단순한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고 일반적인 경로에 대해서 고유 시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O라는 관측자의 경로는 위치의 변화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정지한 사람의 경로입니다. 역시 시간적 경로니까 고유 시간을 정의할 수 있고 O라는 관측자의 고유 시간은 0에서부터 델타 T까지 봤을 때 고유 시간은 델타 T가 되겠죠. 그래서 타우 O는 델타 T가 됩니다. 반면에 O'의 경로를 보면 역시 빛의 속도보다 작은 속도로 등속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적 경로가 되겠습니다. P에서 Q2까지의 고유 시간을 잰다 그러면 그 고유 시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O'의 고유 시간은 타우 O'를 표시하면 이거는 저 등속으로 움직이는 초록색 관측자가 잰 시간 델타 T'이 되겠습니다. 델타 T'은 우리가 시간 지연 효과를 배운 것을 적용해 보면 빨간색 관측자가 측정한 델타 T와 이 수식과 같은 관계식을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이라는 관측자의 고유 시간은 루트 1 빼기 C분의 V의 제곱 곱하기 정제인용 관측자가 잰 시간 델타 T가 될 것입니다. 이 수식을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 좀 재미있습니다. 1-C분의 V제곱이요. C제곱을 수식에 있는 것처럼 밖으로 빼내면 C분의 델타 T 이렇게 될 것이고 루트 안에는 C제곱이 C제곱 빼기 V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V라는 속도는 결국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저 초록색 관측자가 델타 X만큼 움직였을 테니까 루트 밖에 있는 델타 T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 보면 최종적으로 루트 안의 식이 바로 4차원적 거리제곱인 델타 S의 제곱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 초록색 경로에 대해서 고유 시간은 단순히 4차원적 거리제곱인 델타 S제곱이 값이 음수가 되겠죠. 시간적 경로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양수가 될 겁니다. 그의 루트를 취하고 빛의 속도로 나눠준 것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일반적인 시간적 경로에 대한 고유 시간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은 뭐냐 하면 빨간색 관측자가 보고 있기에 초록색 관측자가 그림과 같은 세계선을 따라서 T1에서 T2까지 움직인다고 하죠. 그러면 빨간색 관측자의 입장에서 이미의 시간 T의 저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즉 경로의 좌표인 Xα, 즉 XYG를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간적 경로가 주어졌을 때 저런 운동을 하는 저 초록색 관측자가 자기 손목에 있는 시계로 잰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고유 시간이죠. 저 초록색 관측자의 속도는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저 접선의 기우기가 다 달라지죠. 이때 우리는 어느 한 순간, 아주 짧은 시간, 델타 T 동안 저 순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종의 국소 등속계가 되죠. 왜냐하면 짧은 시간 동안 속도가 거의 일정하다고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전의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저런 국소적인 부분에서는 빨간색 관측자가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초록색 관측자가 지나간 시간은 델타 T'이 될 것이고 그 델타 T'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저 순간의 고유 시간이 되겠죠. 따라서 전 경로에 대한 고유 시간은 이 델타 TI를 저 국소 등속계를 I번째라 그러면 그 델타 TI를 구하면 될 텐데 그거는 좀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스퀘어 루트하고 마이너스 저 구간에서의 4천원적 거리 제곱, 델타 SI 제곱 그거를 빛의 속도로 나눈 것이 될 것입니다. 이거를 전 구간을 쪼갠 걸 다 더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 식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델타 T'이를 모든 구간에 대해서 더한 것이 될 것이고 그 더한 값은 결국은 근사치가 될 텐데 구간의 간격을 짧게 쪼개면 즉 델타 타우를 영어로 보내는 경로를 취하면 T1에서 T2까지 고유 시간이 계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T1에서 T2까지의 고유 시간은 마이너스 DS 제곱의 루트를 T1에서 T2까지 적분한 것이 될 것이고 DS 제곱은 그 다음 줄에 있는 것처럼 DT와 DX, DY, DZ로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DT 제곱을 바깥으로 뽑아내면 그러면 결국 C 제곱 빼기 어느 특정한 지점에서의 속도의 제곱을 루트를 한 것을 적분하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시간적 경로에 대한 적분은 DS 제곱을 시기에서처럼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관측자가 여기 그림에서는 O 더블 프라임으로 까만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즉 O라는 관측자에 대해서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는 어떤 관측자입니다. 이런 다른 관측자가 초록색 경로에 대해서 고유 시간을 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유 시간을 TAU O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면 고유 시간이 결국은 O라는 관측자가 된 고유 시간과 달라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정의상 고유 시간의 정의가 저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초록색 관측자의 손목 시계로 잰 시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관측자 O 더블 프라임이 보더라도 똑같겠죠. 또한 다른 이유로는 4차원적 거리 제곱, DS 제곱을 적분한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DS 제곱은 관측자에 무관하기 때문에 관측자와 상관없이 같은 값을 주겠죠. 공간적 경로에 대한 고유 길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 시간과 마찬가지로 순간 등속계를 국수적인 막대에 대해서 적용하면 되는데 자세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간 경로는 그림과 같이 광풀 바깥에 나와 있는 이미의 경로입니다. 이 경로에 대해서 두 지정 간의 고유 길이는 4차원적 거리인 DS 제곱을 스퀘어루트로 적분하면 됩니다. 최종식은 슬라이드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공간적 경로이기 때문에 DS 제곱이 양수이고 마이너스를 붙여줄 필요가 없겠죠. 특수상대로는 시공간에서 경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길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림에서 T1 시간과 T2 시간 사이에 보면 T1이라는 동시사건면에서 세 가지 경로를 좀 살펴봤습니다. 두 사건의 세 가지 경로인데 저 세 가지 한 경로는 직선으로 돼 있고 나머지 두 경로는 곡선으로 이어져 있죠. 결국은 동시사건면이기 때문에 델타 T가 제로가 될 겁니다. 따라서 DS 제곱을 보면 항상 양수가 될 것이고 이거는 공간적 경로들이 되겠죠. 이러한 공간적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고유 길이를 구해보면 직선 거리가 가장 짧은 값을 준다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부터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T1이라는 시간에서 T2로 이어지는 저 두 사건을 주어지고 저 두 사건에 있는 세 가지 경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각 경로에 대해서 흐른 고유 시간은 다 다르겠죠. 즉, 두 다른 시간을 이어주는 다른 경로를 따라가는 관측자는 시간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타우1은 그대로 T2 빼기 T1이 될 것이고 타우2와 타우3와는 다른 것이 되겠죠. 반면에 뉴튼의 절대 시공 안에서는 경로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시점과 중점이 T1과 T2가 주어지면 어느 경로를 택하든 타우1과 타우2, 타우3는 모두 T2 빼기 T1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특수상대로인적 시공간에서는 이제 시간적 경로에 처음과 끝에 시간만 주어졌다고 해서 그런 시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경로로 이어져 있는지가 주어져야지 흐른 시간이 결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쌍둥이 역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쌍둥이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두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 A는 지구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계선을 보면 저기 빨간색 수직선이 바로 지구에 있는 쌍둥이의 세계선이 되겠죠. 초록색 세계선은 우주여행을 떠난 쌍둥이의 세계선입니다. 즉 초록색으로 오른쪽으로 일정한 속도로 예를 들어서 안드로매드까지 갔다가 T라는 시간 후에 다시 지구로 돌아옵니다. 이럴 경우 지구에 있는 쌍둥이의 경로를 보면 고유시간이 T의 2배인 2T가 될 것입니다. 저게 지구에 있는 쌍둥이가 먹은 나이가 되겠죠. 반면에 우주여행을 다녀온 초록색 쌍둥이의 고유시간은 저기 T'의 2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움직이는 관측자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간다는 걸 알고 있죠. 따라서 2T가 즉 지구 쌍둥이의 나이가 2T' 즉 우주여행을 갔다 온 쌍둥이의 나이보다 더 먹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수상대로인적 시공간에서는 저 삼각형을 볼 때 T와 T'을 보면 T' 그 선이 빗변이죠. 그래서 더 긴데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볼 때는 더 짧은 시간인 것입니다. 이게 유크리언 거리 구조가 아니라 로렌즈 거리 구조를 갖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맨 위에 시계에서 보면 고유시간이 결국 시간 간격 DT의 제곱 빼기 Dx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Dx제곱이 있으며 있을수록 더 시간에 줄어들겠죠. DT에서 빼지기 때문에. 그래서 Dx제곱이 0인 즉 지구에 정지 있는 관측자의 시간 흐름이 제일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경우로 빛의 경로를 보면 빛의 경로는 저 Dx제곱이 0이 되겠죠. 따라서 빛의 경로를 따라서 고유시간을 구하면 고유시간이 0이 된다는 걸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똑같은 것을 우주여행하는 쌍둥이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냐 하는 것입니다. 즉 우주여행하는 쌍둥이도 등속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우주여행하는 쌍둥이의 입장에서 보면 지구에 있는 쌍둥이가 반대 방향으로 등속운동을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주여행하는 쌍둥이는 자기는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제일 많이 먹게 될 거라는 것이죠. 즉 2T'이 2T보다 더 커지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얻었던 결론과 완전히 반대죠. 그러면 두 중에 어느 것이 맞느냐, 몇 모순이 아니냐 하는 것이 바로 쌍둥이 역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쌍둥이 역설을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지구에서 이별하는 사건과 두 쌍둥이가 다시 지구에서 만나는 두 사건 간의 고유시간은 당연히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그게 우리가 좀 전에 고유시간을 살펴봤을 때의 결론입니다. 어떤 경로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고유시간은 다릅니다. 이 고유시간은 관측자와 무관하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쌍둥이가 보든 아니면 우주여행하는 다른 쌍둥이가 보든 동일한 값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결과를 얻지를 못하게 되겠죠. 이 쌍둥이 역설의 주장은 어딘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 있는 쌍둥이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즉 어떠한 시간을 비교를 하냐 하면 저 가운데 시간 T 있죠. 그거하고 동시에 발생한 사건. 즉 안도롱마다에서 갔다가 돌아올 때 저 사건이죠. 그래서 지구에 있는 쌍둥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T와 T'을 비교하는 겁니다. 저 두 시간 중에 어느 것이 더 기냐. 반면에 쌍둥이 역설에서 나온 것은 똑같은 것을 쌍둥이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즉 쌍둥이 입장에서 자기는 초록선과 같이 자기는 정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T'이라는 고유시간만큼 흘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과 마찬가지로 T'과 동시 사건이 되는 시간, 즉 T1, 저 시간과 비교를 해야 되겠죠. 즉 지구에 있는 쌍둥이의 T1이라는 시간과 비교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T'이 자기는 정지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T1보다는 크겠죠. T는 T'보다 크고 T가 정지에 있는 관측자가 생긴 거니까 오른쪽은 T'이 T1보다 크겠죠.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서로 대칭적입니다. 그러면 우주여행하는 쌍둥이가 봤을 때 저 T1은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 하는 겁니다. 즉 T'과 동시 사건을 찾아야 되겠죠. 바로 T1은 조기간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T'이라는 우주선을 타고 가는 쌍둥이의 세계선이 저러니까 저렇게 움직이는 관측자의 동시 사건은 정지에 있는 관측자의 동시 사건하고 동일하지 않습니다. X'축에 있는 선상에 있는 사건들이 동시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전에 배웠죠. 그렇다면 저거하고 나란한 사건들이 다 T'에 동시 사건이 돼서 T1이 동시 사건이 됩니다. 따라서 T'하고 T1을 비교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구에 돌아오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T'에 해당되는 것이 또 위에 T1이 해당됩니다. 가운데 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저 시간이 비어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 시간까지 같이 합해주면 두 관측자가 된 시간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쌍둥이 역설은 이와 같이 비교하는 시간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제대로 고위 시간을 비교했다 그러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대성 원리와 특수상대적 운동 역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성 원리가 뭔지 살펴보죠. 상대성 원리는 빨간색 관측자와 초록색 관측자 오프라임이 상대운동 V를 하고 있을 경우입니다. 저렇게 상대운동을 하면 누가 움직이고 있는 건지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 두 관성계는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저 한 관성계에서 만든 어떤 물리법칙이 있다고 하면 그 법칙이 다른 관성계에서 다른 형태를 띄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즉 물리법칙은 모든 관성계에서 동일하다는 것이 바로 상대성 원리입니다. 절대 시공간에서는 이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갈릴레오 변환에 대해서 물리법칙이 동일한 형태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시공간은 특수상대론적 시공간이고 특수상대론적 시공간에서는 두 관성계 사이의 관계가 바로 로렌치 변환으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어떤 물리법칙이 로렌치 변환에 대해서 동일한 형태를 띈다 그러면 그 물리법칙은 상대성 원리를 만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뉴튼 역학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잘 아는 뉴튼 역학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힘과 같다는 것이 운동법칙입니다. 이 운동법칙은 갈릴레오 변환에 대해서 같은 형태를 갖습니다. 즉 새로운 관성계 O'이 있다고 하면 그 O'에서의 운동법칙은 그대로 질량 곱하기 O'에서의 가속도 A' 힘은 O'라는 관측자가 된 힘 F'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뉴튼 역학은 갈릴레오 변환에 대해서 동형을 유지하고 즉 상대성 원리를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사는 시공간은 절대적인 시공간이 아니라 로렌치 변환으로 이어지는 시공간입니다. 따라서 이 운동법칙이 로렌치 변환에 대해서 동일한 형태를 유지할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새로운 관성계 O'으로 가면 그 형태가 MA'이 F'으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 형태의 뉴튼의 운동법칙은 더 이상 특수상대론적 시공간에서 상대성 원리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상대성 원리를 만족하는 운동법칙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새로운 특수상대론적 시공간에서 이 운동법칙은 어떻게 수정이 되어야지 상대성 원리를 만족하게 될까요? 먼저 몇 가지 운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물리량들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는 시간적 경로를 보여주는 세계선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4차원적 속도 Uα는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즉 3블라소티라고 하는 속도는 어떤 관측자의 시간 T가 있으면 위치 변화를 그 시간으로 나눠준 것입니다. 즉 Dt분의 dx가 되죠. 그런데 4차원적 속도 Uα는 두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한 가지는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라고 할 때 속도에서 그 시간이 경로를 따라서 측정하는 고요시간이 됩니다. 즉 Dt가 아니라 Dtau가 됩니다. 즉 고요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로 속도를 정의합니다. 이렇게 되면 고요시간은 관측자와 무관하기 때문에 속도 Uα가 소위 벡터라는 양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이게 4차원적 속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속도라 그러면 X방향의 속도 VX, VY, VG 이렇게 세 개의 성분이 있는데 4차원 속도는 네 번째 속도 성분이 있습니다. Dtau분의 Dt가 됩니다. 이게 4블라소티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시면 이 4블라소티의 시간 성분은 Dtau분의 Dt인데 Dtau는 속도가 주어져 있을 때 고요시간입니다. 즉 저 경로를 따라가는 관측자가 잰 고요시간이죠. Dt는 정제에 있는 관측자가 잰 시간 Dt입니다. 이거는 시간 제한 효과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 텐데 바로 이 수식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Dtau분의 Dt는 스퀘어루트 1 마이너스 속도의 제곱 분의 1 해서 이게 바로 담마, 로렌츠 팩터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또 한 성분이 더 생겼는데 그 성분이 바로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간 성분인 Ui를 보면 Dtau, 고요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지만 보통 시간 T로 미분한 것을 T를 곱해주고 나눠주면 똑같기 때문에 4블라소티의 공간 성분도 로렌츠 팩터에다가 보통의 속도 Vi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다음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4블라소티를 하나의 벡터로서 정의하긴 하지만 실제로 정의되는 것은 3블라소티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4블라소티가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운동량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뉴턴의 역학에서 속도에다가 정지질량을 곱한 것을 운동량이라 하듯이 4모멘텀은 단순히 4블라소티에다가 정지질량을 곱한 것이 됩니다. 이거에 시간 성분을 우리가 E로 표시하고 공간 성분을 P벡터로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가속도라는 운동과 관계되면 위치 변화와 속도와 운동량과 가속도를 보통 정의하게 되는데 특수상되는 쪽 시공 안에서도 4엑셀러레이션은 단순히 4블라소티를 다시 한 번 고유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D타운의 DU알파 이렇게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운동역학이 특수상대로는에서는 어떻게 수정돼야 될지에 대한 준비가 다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수상대로는적인 위치의 운동방정식은 이 식과 같습니다. 정지질량 곱하기 4엑셀러레이션이 소위 4포스라고 하는 F뮤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4포스라는 것은 우리가 뉴틴 역학에서 4F의 벡터로 표시했습니다. 조양을 알면 다 결정되는 양입니다. 로렌츠 팩터에다가 F벡터 곱한 것이 4포스의 공간성분이고 그다음에 시간성분은 로렌츠 팩터에다가 힘하고 3속도의 내적으로 저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특수상대로는 운동방정식인데 일단은 이게 상대성 원리를 만족한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 다른 관성계에서 예를 들어서 O'에서 이 운동방정식이 똑같은 형태를 갖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려면 여기 수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벡터이기 때문에 좌표 변환이 되면 즉 다른 관성계로 가면 바로 로렌츠 변환이라는 그 수식 여기는 람다로 표시했습니다. 그거를 곱해주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새로운 관성계에서의 가속도라는 것이 저렇게 단순히 로렌츠 변환식 람다로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A뮤과 A'뮤으로 바뀔 것이고 새로운 관성계에서 측정하는 4-acceleration이 될 것이고 4-force도 새로운 관성계의 관측자가 측정하는 F'알파가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관성계에서의 운동법칙은 형태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수정한 운동방정식은 상대성 원리를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운동방정식이 μ가 0에서부터 1, 2, 3이기 때문에 4개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턴의 운동방정식은 벡터방정식이어서 3개의 운동방정식이죠. 즉 운동방정식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게 무언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운동방정식의 시간성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노트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 운동방정식의 정지일양 곱하기 가속도 대신에 m을 미분 안으로 집어넣으면 바로 운동량이 됩니다. 우리가 뉴턴 역학에서처럼 4모멘텀을 구유시간으로 미분한 것이 변화율을 보는 것이 바로 4포스하고 같아지게 됩니다. 이게 운동방정식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에 시간성분을 보면 μ가 0일 때죠. 그러면 P0가 아까 2로 표시했습니다. 즉 2라는 양의 구유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F0, 4포스의 시간성분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고유시간 Dt로 곱해주고 나눠주고 하면 결국은 같은 로렌치 팩터가 곱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세 번째 줄에 빨간 박스 아래 든 것처럼 2라는 양의 어느 한 관측자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F.V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힘 벡터하고 속도 벡터의 매적인데 이거는 우리가 물리량에서 바로 단위 시간당 해준 일로 해석하는 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물체에 힘 F가 들어가서 속도 V만큼 속도를 변화시킨다 그러면 그러면 단위 시간당 저 F.V만큼의 일을 해준 양이 되고 그것이 그 물체에 E라는 값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됩니다. 즉 E를 에너지로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식에서 나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나머지 공간 성분을 살펴보죠. 운동 방정식의 공간 성분은 이제 D타우분의 PI가 될 겁니다. 여기 벡터로 P로 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4Force는 벡터로 F벡터를 표시했습니다. 고유 시간으로 미분한 것을 관측자의 보통 시간 T로 곱해주고 나눠주면 로렌치 팩터는 같이 나눠지게 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남는 식은 운동량 벡터의 공간 성분을 보통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튼 역학에서 본 운동 방정식하고 같은 꼴이죠.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에 운동량 벡터 P가 실제로 맨 마지막 식에서 써 있는 것처럼 정의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 위치의 시간 변화율 Dt분의 dx가 아닙니다. 그 앞에 그 때의 속도 V에 관한 로렌치 팩터가 굽혀지게 됩니다. 따라서 뉴튼의 운동 방정식은 특수상대로 쪽 운동 방정식에서 하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얘기하고 시간 성분이 나머지 성분이 이제 운동 법칙을 얘기하는데 형태는 뉴튼의 운동 법칙하고 같은 형태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는 약간의 저런 수정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맨 마지막 박스에 있는 저방정식을 풀게 되면 특수상대로 쪽 시공간에서 어떤 힘 F가 주어졌을 때 어떠한 운동이 일어나는지를 저방정식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특수상대로 쪽 운동 방정식의 수정된 모양입니다. 이제 이러한 특수상대로 쪽 운동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운동에너지의 개념과 정지질량에너지라는 개념인데 질량 M을 가진 어떤 물체가 정지에 있다고 합시다. 속도가 제로였죠, 처음에. 그런데 우리가 어떤 힘을 줘서 가속을 시키면 속도 V가 생길 것입니다. 어떤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이때 뉴튼 역학에서는 소위 운동에너지라는 것을 정의합니다. 즉, 저런 속도가 0에서 속도 V까지 얻기 위해서 해준 1, 즉 해준 에너지를 우리가 운동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운동에너지는 1분의 1mV제곱이죠. 즉, 얻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속도의 제곱과 질량을 곱하는 양이 됩니다. 그리고 저 양이 저 물체의 속도를 얻기 위해서 저만큼의 에너지를 우리가 주어줘야지 저런 속도를 얻는다는 얘기죠. 에너지 보존법칙에 의하면. 자, 특수상대로 운동에너지 중에 시간 성분은 여기 수식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E라는 양의 시간 변화율이 단일 시간당 해준 1, 즉, 에너지 보존법칙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E가 에너지의 역할을 하는데 E는 어떻게 정의되는 거였냐면 4-모멘텀의 시간 성분이었죠. 즉, 질량 곱하기 로렌츠 팩트였습니다. 여기에서 빛의 속도의 단일을 다시 복구시키면 여기 수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mc제곱 나누기 스퀘어루트 1-2 임의체의 속도 V 나누기 빛의 속도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수식을 결국 뭔가 에너지를 나타내는 식일 텐데 이거의 의미를 보기 위해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아주 작을 경우 즉, C분의 V가 작을 경우에 수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전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테일러 전개라고 하는데 테일러 전개를 하면 1 플러스 X의 N승을 X가 1보다 아주 작은 경우에는 오른쪽과 같은 이렇게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X가 아직 0 근처에 있으면 거의 1의 N승이죠. 즉, X가 0일 때는 1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X가 조금 작은 값이 있으면 1보다 조금 달라지는데 얼만큼 달라지느냐 하면 N 곱하기 X라는 겁니다. 즉, 지수 곱하기 저 X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달라지는 것은 2차항으로 나오고 이게 이제 테일러 전개입니다. 따라서 이 테일러 전개를 그대로 2라는 식에 적용을 시켜보면 X가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이 되니까 그리고 지수 N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항은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다음에 마이너스 C분의 V 제곱이 되겠죠. 이와 같이 테일러 전개를 해보면 저 2라는 양은 첫 번째 항은 M C 제곱이 되고 두 번째 항은 2분의 1 M V 제곱이 되고 세 번째 항은 C분의 V의 4승에 비례하는 양이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항은 뉴튼의 운동 역학에서 바로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리고 속도가 0일 때 즉, 정지에 있을 경우 두 번째 항부터 다 0이 될 것입니다. 즉, 에너지를 보면 M C 제곱이라는 어떤 상수값이 됩니다. 정지 질량에 비례하는 따라서 2라는 양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 하면 속도가 0일 때 정지에 있을 때의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정지 질량 에너지라고 합니다. M C 제곱에 비례하는 양이죠. 거기에다가 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리고 그 첫 번째 턴이 바로 뉴튼의 2분의 1 M V 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상대론에서의 4모멘텀의 시간 성분인 E라는 양의 의미는 정지 질량을 포함한 운동 에너지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E에다가 M C 제곱을 뺀 양이 특수상대론에서 어떤 물체가 속도 V를 얻었을 때 우리가 해줘야 되는 1로 볼 수 있고 그것을 운동 에너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작을 때는 그게 바로 M V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E라는 양을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면 아주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물체를 속도 0에서 기체 속도로 증가시키려고 하면 이 수식에서 보면 E의 값이 V가 C가 되니까 분모가 0이 됩니다. 따라서 E의 값이 무한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E가 속도 V를 얻기 위해서 추가해야 되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무한대로 된다는 얘기는 무한대의 에너지를 투자를 해야지만 저 물체의 속도를 빛의 속도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무한대 에너지는 우리가 얻을 수가 없죠. 따라서 어떤 물체의 속도는 빛의 속도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빛의 속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여기 정지 질량 M이 0이 되는 경우입니다. 즉 질량이 없으면 그러면 처음부터 빛의 속도고 계속 빛의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정지 질량이 0이 아닌가 있게 되면 어떤 물체의 속도는 빛의 속도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인과율에서 가정한 특수상대로성 이론에서의 물체의 속도는 빛의 속도를 못 늦는다는 그 조건이 여기에 근거합니다. 운동 법칙이 어떻게 상대성 원리를 만족하는 그런 형태로 바뀔 수 있느냐에 대해서 또는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느냐 수정되었느냐 이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물리법칙이 운동법칙만 있는 게 아니죠. 전자기학 법칙도 있고 그 다음에 통계 법칙도 있고 양자역학이라는 법칙도 있고 물리적인 현상 여러 현상을 기술하는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른 물리이론도 마찬가지로 특수상대론적 시공간에 부합하는 형태로 수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전자기학 이론이 어떻게 수정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학은 맥세대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여기 고전적 표현을 써놨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전화분포 로우와 전류, 분포, J가 있을 때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하도록 형성이 된다는 것이 바로 맥세월의 전자기학 이론입니다. 이거는 역시 T로 표현나왔고 나오는 벡터들이 다 3차원 벡터입니다. 3개의 성분을 갖는 그런데 우리가 사는 3개가 특수상대론적 시공간이라고 하면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유기적으로 복합되어 있는 것이라서 시간과 공간을 서로 차별되게 취급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전자기학 이론이 과연 특수상대론적 시공간에 부합하는 이론인가 아니면 수정이 필요한 것인가 수정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마찬가지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구가 이미 됐고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은 특수상대론적 표현이라고 하는 방정식으로 수정이 됩니다. 이 고전적 표현이 특수상대론적 표현을 비교해 보면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겁니다. 여기서 보면 모르는 양이 Jβ라고 하는 일종의 전류 4벡터가 나옵니다. 그거는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 하면 시간 성분은 전화 밀도입니다. 로에 빛의 속도 C를 곱한 것이 되고 공간 성분은 고전적인 전류 밀도 J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합쳐놓은 것이 Jβ라는 4 전류 밀도입니다. 그 다음에 F라는 양이 있는데 F라는 양은 스트레스 텐서라는 그렇게 부르는 양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다시 표현한 겁니다. 여기 수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Fαβ라는 저 양은 전기장 벡터 2와 자기장 벡터의 값들입니다. 성분이. 따라서 전기장과 자기장을 알면 스트레스 텐서라는 F-알파벳을 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특수상대론적 표현은 두 개의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밑에 방정식은 벡터 방정식입니다. 즉 베타가 0에서부터 3까지 가니까 4개의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은 고위의 고전적 표현의 두 번째 줄 그거를 다시 쓴 것일 뿐입니다. 고전적 표현의 왼쪽에 전기장의 미분, 자기장의 미분 이런 것들을 그대로 오른쪽에 스트레스 텐서라는 고향으로 빌려 쓴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특수상대론적 표현의 두 번째 표현이 되는 것이고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표현은 바로 고전적 표현의 첫 번째 줄에 있는 식들입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전자계약 이론은 하나도 고칠 것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표현만 F라는 양과 J라는 베타라는 이런 양을 이렇게만 정의하면 하나도 고칠 것이 없이 그대로 특수상대론적 시공간과 잘 부합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과연 특수상대론적 상대성 원리를 만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 만족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상대론적 전자계약 이론은 표현을 보면 벡터식이나 아니면 소위 인덱스가 3개에 있는 그런 텐서식입니다. 그 텐서식인데 결국 어떤 꼴을 쓸 수 있냐면 빨간색 Aαβ가 0이라는 저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저걸 일반적으로 텐서 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럴 경우 이런 방정식을 쓸 수 있다는 건 어떤 특정한 관성계에서 이런 법칙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칙이 다른 관성계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같은 형태로 법칙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게 성대성 원리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관성계 O'에서 A값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텐서이기만 하면 텐서가 좌표 변환에 대해서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텐서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빨간색의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관성계 O'에서의 텐서 A'αβ는 이전의 텐서 양의 소위 룬앤 변환 람바를 두 번 굽혀준 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선형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따라서 A뮤유가 0이면 이게 O라는 관성계에서의 이론이죠. 물리법칙. 그러면 A'도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형이기 때문에. 따라서 새로운 관성계 O'에서도 이 물리법칙이 그대로 A'이 0이 되는 같은 형태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텐서 형태로만 쓰여지면 특수상대로적인 상대성 원리를 만족한다는 것을 보장하게 됩니다. 즉, 전자계약 이론은 어떤 관측자가 보더라도 똑같은 형태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관성계에 관한 관계, 상대성 원리 이걸 가지고 좀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주위에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전자계약에서 양의 전화가 J라는 전류로 위로 흐르고 있을 때 주변에 우리는 전기장이 방사형으로 만들어지고 자기장이 저런 원형에 접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관측자가 보는 전기장과 자기장이죠. 이제 우리가 상대성 원리를 잘 아니까 또 다른 관성계의 관측자를 생각을 해봅니다. 초록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속도 V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속도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과 같고 속도의 크기는 전화의 움직임과 속도와 같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 관측자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관성계라서 오른쪽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전화를 타고 가고 있는 관측자의 입장에서는 전화가 움직임이 없어서 전류 J'이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관측자가 측정하는 저 전선 주위의 전기장과 자기장은 전기장은 방사형으로 여전히 이때 크기가 달라지겠죠. 자기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똑같은 물리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관측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빨간색 관측자는 자기장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초록색 관측자는 자기장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결국 로렌치 변환에 의해서 그 관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초록색 관측자와 빨간색 관측자는 일정한 상대 속도로 갔기 때문에 로렌치 변환으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람다라는 저 로렌치 변환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둘의 물리량은 빨간색 관측자의 자기장, 전기장 이것과 그 다음에 초록색 관측자의 전기장, 자기장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수식으로 표시해놨는데 빨간색 관측자의 자기장, 여기 자기장이 형성이 되니까요. X 성분을 구해보면 이 자기장이 결국 초록색 관측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전기장 E'Y와 자기장 B'X의 저런 조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렌치 변환이에요. 결국 보면 한 관측자의 전기장과 자기장의 조합이 또 다른 관측자의 순전히 자기장으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라는 개념이 관측자에 대해서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어떤 관측자가 본인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전기장만 나타날 수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자기장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 같은 경우는 초록색 관측자한테는 자기장이 없죠. 즉 B'X가 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색 관측자는 자기장 BX가 있게 되죠. 왜냐하면 초록색 관측자의 전기장 E'Y가 있기 때문에 즉 초록색 관측자의 전기장 중 일부가 그림과 같은 가운데 식처럼 빨간색 관측자의 자기장으로 바뀌고 또한 전기장도 빨간색 관측자에서 일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수상대로인 쪽 관점에서 관측자 간의 관계를 보면 전제계학의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연을 요약해보면 특수상대로인 쪽 시공간에서의 인과관계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빛의 경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절대 시공간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시간적 경로에 대해서 고유시간 어떤 관측자가 임의의 운동을 할 때 손목에 있는 시계의 흐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시간의 흐름은 그리고 임의의 막대가 있을 때 막대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고유 길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한 특수상대로인 쪽 시공간과 부합하는 여러 가지 물리이론이 어떻게 수정이 돼야 되는지를 운동역학과 전제계학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연은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이창환 교수님께서 물리의 렌즈로 본 예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는 5강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주제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